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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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수 보고 웃어보고 즐겁게 행복하게 끝까지 안ida 치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승하면 더 좋겠 Obsround 항상 반守 쪽에서도 Memoroye prestigious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하실 거 알고 있죠? 저희 우승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승승이었나? 네, 승승이었어요. 이번에도 꼭 우승하겠습니다. 하나 찢어지는 곡이 나오죠. 그것도 피치예요? 네네. 아, 그럼 나 이거 찍어줘야지. 맥스, 맥스, 맥스. 어차피 소리 잘 안 들어가.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분량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위버, 위버 화이팅! 위버 프 ninety 마'Man 하나, 둘, 셋! 넘게 세정비 같이 tek는 팀으로 곡 그 다음! 평생 Fantastic 화이팅! 하나, 둘, 셋, 열! 고, 네! 모아야 해! 화이팅! 패티야! 화이팅! 포스트 포스트 화이팅! 화이팅! 인생은 즐기는 거야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쥬! 왕쥬! 소중한 주의자 불량해 싸우는 거짓말 주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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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오늘 꿈속에서 넣겠습니다! 대전 여자축구 화이팅! 그만해주세요! 뿌시기 전에 정갈 한참 대전 세종점 많이 이용해주세요 제가 여기 사장인데 대전 팬이라고 하시면 제가 반찬 시키시면 샐러드 무료로 증정해주겠습니다! 화이팅! 정갈 한참 화이팅!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2승이나 했어요 저희 진짜 3골 넣는게 목표였는데 대전 하나 시티즈 고맙습니다!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후회 없이 됐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성축구를 위해서 하나은행이 해주는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은행! 감사합니다! 하나 시티즈 화이팅! 화이팅!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눌리면 나와요 진행자 병이 세대를 바꿔서 대전 여성축구가 세계로 뻗어 다가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전 화이팅! 화이팅! 저 스타예요 연화도 괜찮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요? 아 연습하려고요 다음에는 실축하지 않겠습니다 승차야죠? 화이팅! 오늘 몇 행 하셨어요? 6학년 6학년 유시비 8번이에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웃음은 못했지만 3등 3등 잘한거죠? 당연히 예전타작이었어요 비빔빔빔빔빔빔빔빔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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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